제일 공개됐던 그 부분을 부를까? 네. 마지막 상대 있잖아요. 어차피 그게 계속 반복이거든요. 그래서 괜찮습니다. 너무 급작스러워서 저희 회의 좀 할게요. 잠깐만요. 잠시만요. 잠시만요. 너 큰일 났어. 아 또 놀랍시다. 맞아 맞아 맞아. 잘한다. 잘한다. 정말 저희가 예상하지 않았던 거라서 저희 곡성에서 먼저 공개합니다. 갑시다. 제목은 Save Our Lives. 이걸로 시작해요. 첫 주자고 생각하세요. 1, 2, 3 Save Our Lives Save Our Lives Save Our Lives I love me Make us be full of love Lead us to the precious light 보호 오늘은 내일 그만 나오고 리스트 리스트 더 바다로 도 바쳐도 되네. 굉장히 손에 땀이 났어요. 그런데 저 밤에서 나 지금 토할 것 같아. 울어봤네. 너무 떨려요. 예. 이 곡이 내일 나온다고 하니까요. 오늘 자정에 오직비디오로 나옵니다 아 오직비디오라 며칠 안 남았어요 제가 또 비디오 봤는데 아주 멋있더라구요